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TV의 김대균 토익킹입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아프리카TV 김대균 토익킹은 훌륭한 미녀와 훌륭한 게스트 남성 게스트 여성 게스트 한 분씩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몸값이 무척 비싸신 대니홍 선생님이 이따 밤에도 또 촬영이 있대요. 녹음 촬영이 있으셔서 조금 방송을 일찍 켠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벌써 하나? 하고 아직 안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방송 또 재밌게 나가보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뿜블리로 이렇게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실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에스 트레이너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부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영어 이름도 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에이미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는 분 중에 외국인이 좀 계신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국제화에 맞춰서 이름을 에이미로 했다. 근데 아까 보면 일본어도 잘하신다던데 일본어로 간단한 자기소개 인사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즉석 부탁입니다. 아 진짜 즉석이네요. 즉석입니다. 그러니까 아 너무 기분이 돼있으신 분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부경 3성뱅īs 트레이너 이분은 수영도 잘하시고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아까 사진을 잠깐 제가 부탁드렸는데 엉덩이 자신있게 내미시더라고요. 힙업 특강 힙업 특강이 오늘 또 대단히 중요한 특강이 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따가 방송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 옆에 계신 분은 2015년 8월 25일이 우리 아프리카TV 김대균 토이킹 처음 방송이 시작된 때인데 그때 첫 방송 때 나와주신 대니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대니용 선생님께 박수 의리의 선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때 꼭꼭 나와주시고 지금 우리 방송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따가 좀 또 녹음하러 가셔야 돼요. 그런데도 와주셔서 밤늦게도 이분을 찾는 분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꿀바름. 대니용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션월드 광고 비키니 모델 하신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어디 하셨지? 저분이 국정원급의 정보를 갖고 있는 네. 그거봐요. 리차드가 대니용 선생님 조사한 거 봐. 187cm 보이센터 EBS 쭉쭉 나오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시다. 리차드님 땡큐. 아 예. 여긴 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분이 다 조사해요. 어느 분이시죠? 우리 매니저입니다. 지난 4월 11일에 토익시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파트 1부터 맛보기로 우리가 진행을 해나가 보려고 해요. 파트 1 지금 이거는 아예 다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꿀바름 꿀바름 대니용 선생님 이러는데 대니용 선생님 발음 좀 들어볼까요? 1번 문제 대니용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넘버 원 A 이건 타잉으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타잉. 네. 타잉. 자 여러분 옆에서 발음 듣기에 어떠세요? 아주 꿀바름 정말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웨이팅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 여친 좀 소개해 주세요. 좋죠? 네. 좋죠. 두 분 다 아마 미혼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신 있게 말하죠. 미혼이에요. 시간받아. 자 몰라 두 분이 또 나중에 사귀어서 같이 오실지 지금 저 문 닫아놨어요. 왜냐하면 혹시 자꾸 막 혹시 아래 지하에서 힐스 하시다가 누가 올라와서 이렇게 얼굴 쳐다볼까 봐. 자 그러면 A번 다시 읽어주시죠. A man is holding boxes. 시험과 비슷하게 했어요. 시험은 A box 했는데 박스 여기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세 개 정도 있으니까 이게 정답. 그리고 선반에 뭔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 reaching for가 들리면 답이 잘 되지만 이번에는 아니고요. 그리고 앞치마 끈을 메고 있다. 이런 식으로 tying a shoe 이런 것도 나오죠. 신발 끈을 메는 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일을 좀 닫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사진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샘이 이런 것을 풀 때는 동사를 보고 있어요? 아니면 명사를 보고 있어요? 동사. 주로 동사하고 하드시험 많이 보다 보니까 홀딩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정말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 대니홍 선생님 원어민적인 안목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는 박스가 있으니까 무조건 정답이 아니지만요. 근데 동사 보면 그냥 홀딩 사진을 홀딩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미칭은 없잖아요. 타잉은 매는 것도 없잖아요. 와싱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사만 봐도 정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역시 동사 중심으로 잘 듣자가 원래 토익의 비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와주시지만 도가 트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교포분들이 자기는 영어 잘하지만 잘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니홍 선생님은 강남 반포에서 원장님도 하셨고요. 예전에 대형 학원에서 강의도 다 해보신 분이라 한국 친구들이 뭘 못하는지 알아요. 그 애환을 알기 때문에 훌륭한 선생님 혹시 모실 분은 모시세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만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들을 케어해서 잘 관리해주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케어까지 잘해주시는 김부경 트레이너는 어떠신가요? 친절하시죠? 그럼요. 요즘 경쟁이 심한 시절에 친절하게 그럼 어떻게 고객을 감동시키나요? 우리 손님들을 훈련을 받으러 온 친구들을 어떻게 케어하시면서 가르치시는지 한 말씀 미소만 짓고 끄세요? 그럼 안되고 이따 미니 특강이 있어요. 그때 물론 전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고객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진심은 통한다. 명언이다. 명언. 진심은 통한다. 명언입니다. 좋습니다. 진심이 통한 혹시 수강생은 잠시 들어오셔도 좋아요. 우리 학원 209으로 팔려오세요. 지금 오고 계신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인데요. 두 번째 사진 우리 대니홍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A. One of the women is taking notes. B. 사진 Can I see it? 그렇죠. 큰일 날뻔했습니다. 역시 역시 운영을 잘하시는 분이야. 그죠? 처음부터 부탁드려요. A. One of the women is taking notes. 그렇죠.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이 뭔가 받아 적고 있어요. 서 있는 여자가 그리고 B. One of the women is paying for books. 책값을 지불하고 있지는 않고요. C. They are facing each other. 이들은 마주보고 있지는 않아요. They ar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있죠. 안 되고 D. A man is looking at a computer monitor. 남자가 없어. 조심해. 여자가 지금 컴퓨터 모니터를 볼 수 있을지 모르죠. 남자가 아닙니다.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지난 4월 11일 시험과 비슷한 문장을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나무를 써는 거죠. 찹찹찹 한다 그러죠. 이게 의성어라 그러죠. 그런 건 아니었고 물론 자전거가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지는 않고요. 아, 이거 참 좋아해요. 그게 좀 쉬고 있다. 이 resting 들려도 답이 참 잘 돼요. 그래서 벤치에서 쉬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정답. 공원을 가로질로 이렇게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 resting sitting relaxing 아, 좋습니다. 그런 걸 다 여기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손을 여기다 놓는 것도 resting his hands 이렇게 쓰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놓는 거 그래서 이런 resting 을 파트 1에서 답으로 잘 만들어내고 있다. 이 단어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볼까요? 카운터를 치우고 있지는 않고요. 주방에 서랍을 닫고 있다. 이 드로어는 끌어잡아 당겨 여는 서랍. 서랍을 닫고 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동사도 클로징이 없잖아요. 오븐 전원을 꽂고 있다. pressing 을 강조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까 우리 대니홍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동사다. 동사 중심으로 잘 듣자. It always. 가끔씩은 동사는 몰라. 동사 모르는 명사를 보고 여기 키친인가? 키친이 아니지. 그런데 버튼을 알아. 여기 버튼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귀에 뭐가 들어올는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동사를 많이 배워야죠. 동사가 학생 항상 말하는 것은 동사를 외워라. 동사를 외우면 클로즈 여기 나오는 것을 클린 한번 해봅시다. 클린 동사 simple 클린 ed 붙이면 과거지만 근데 ed 에서도 형사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pp 될 수 있잖아요. 클린 ly 붙이면 부사 될 수 있잖아요. ing 붙이면 제런드나 이런 것 동사만 외우면 끝부분만 바뀌면 명사 부사 다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배우는 것보다는 동사를 먼저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매니저님 제런드라는 말을 우리 대니홍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g-e-r-u-n-d 동명사 한국말 동명사가 제런드 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채팅에 우리 매니저님이 글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이런 거를 보통 반포에서 학원 원장님 하실 땐 영어로 설명하셨죠? 친구들에게 그래서 친구들이란 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로 강의하는 학원의 원장님으로 활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EBS도 당연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활동의 폭이 넓으신 분이니까 혹시 계약금 들고 오실 분은 연락주세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두 면을 보이겠습니다. 오케이 A A woman is searching for an item on a rack B A woman is removing a shirt from a cart C A woman is putting on a shirt D A woman is placing some luggage on the table 네. 이건 또 원래 서칭포나 루킹포 같은 게 오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B죠. 우리 대니용 선생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그라마 나찌이 이 그라마 아주 꼼꼼하고 옷 탈자 이런 걸 잘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배울 점이 많아요. 아무튼 지금 뭔가 옷걸이에서 옷을 찾으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물건 품목 하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정답 그리고 B A woman is removing a shirt from a cart Removing a shirt 가 될지는 몰랐는데 from a cart 가 틀렸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C A woman is putting on a shirt 셔츠를 입고 있는 동작이 나와야죠. 만들고 D A woman is placing some luggage on the table 이거는 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또 가고 겠어요. 이 6번 문제가 논란의 문제인데 제가 요거는 틀렸어요.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A 번부터 A There is a door behind the tree 이게요. 시험에는 파티드 플랜츠죠. 파티드 플랜츠가 쭉 있고 그 뒤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보기는 좀 그렇고 플라워 벤즈가 있었거든요. 꽃 화단이 있고 그 뒤에 문이 있어서 저는 이 비하인드 트리를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고 그리고 B flowers are being pruned 이거는 꽃이 다듬어지고 있는 거죠. 막 갇혀가지고 근데 치는 뭐 그런 동작이 나온 게 아니야. 아 비하인드 사람이 행동을 해야 정답이 돼요. 그리고 C A sign is mounted on the wall 이런 거 그래서 간판이 벽에 걸려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바른 문장이고 그리고 D flowers are on display in the store 꽃들이 상점에 전시되어 있다. 이랬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 야 김대균 틀렸다. 너무 좋아하지마. 그래도 만점이야. 까불지마. 여러분 토익은 엘스의 한 세 개 정도 틀려도 만점을 줘요. 도사의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난 틀렸다는 걸 인정해. 괜히 억지로 거짓말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정직한 게 최고 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항상 정식하게 그리고 또 우리 열심히 하고 저도 모르면 대니홍 선생님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올바른 답변이 와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까 우리 잠시 그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어저스트 그 다음에 이 어저스트라는 단어가 참뜻이 많은데 어저스트 미터 어저스트 동의어가 두 단어 중에 알쏭달쏭 해가지고 그게 리페어가 맞냐 세트리 맞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제가 시험 후기 라이브로 지난 일요일에 켰을 때 그거 리페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어저스트가 어쩌고 막 그렇게 떠들든 사람들이 있었죠. Which is the right answer? So the right answer is repair. 네. 조금 이따 하실 거예요. 리페어가 맞대잖아요. 이따가 확인해드릴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우리 대니홍 선생님의 그런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여기 챗방에서는 리처드님이 마운티드는 걸려있다는 것을 적었는데요. Not always Usually 마운티드 당연히 on the wall But mount could also just mean 타다 Right? Because you can mount a horse 그렇죠. Mount a horse 그런데 말에 걸렸던 거 아니죠? 탑재되어 있다로도 많이 쓰지만 우선은 타다 그래서 산을 타는 것도 마운틴 타야 되는 게 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발음이나 이런 거 들어보시기에 김부경 트레이너 어때요? 괜찮죠? 네. 괜찮다. 꿀 발음 맞죠? 네. 꿀이네요. 꿀이에요. 그런데 또 김부경 트레이너도 이렇게 보니까 활동이 많으시던데 어디 홈쇼핑도 하시는 거예요? 네. 쇼핑 호스트로도 쇼핑 호스트로도 그러면 저기 잠시 즉석 부탁인데 쇼핑 호스트의 필로 간단히 선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럴 거 아니고 김대규 김대규노 학원이에요. 이 상품을 선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즉석으로 재밌게 한번 정말 즉석이네요. 즉석이에요. 그래서 학원도 좋고 요가 선생님 하시는 것도 좋고 편하게 아 참 박수가 필요하다. 그냥은 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 재밌잖아요. 박수 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맞아요. 매니저님 도대체 어느 분이시죠? 저 분은 국정원급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이분은 조사 검색킹으로 국정원급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박수 하러 못해. 아 진짜 페이퍼가 없는데 바로 하러 하네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요? 메이드 인 김색이라 좋습니다. 편하게 그냥 이 방송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좋게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은 이 펜이 있잖아요. 바로 토이킹 합격의 펜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쓰시기만 하면요. 눈 감고 딱 쓰시잖아요. 와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냥 눈 감고 쓰기만 해도 정답을 고르시게 되니까요. 이거 정말 합격의 펜 김대균 토이킹 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사시고요. 이거 구매하시면요. 진짜 그날따라 기운이 좋아가지고 아침에 눈이 딱 떠지고 지각 한 번 없이 딱 도착해서 시간 안에 오히려 시간이 남아도는 그런 펜 있잖아요. 아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정답만 딱 딱 골라주는 펜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귀한 펜이니까요. 얼굴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저도 필요해. 와 이거 뭐 그냥 제가 받아서 김대균 이쪽으로 다시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재밌다. 그죠?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그냥 이런 재미예요. 자 그러면 근데 지금 필받으신 김에 지금 필받으신 김에 조금 있다가 핫이슈가 뜨면 그때 요가 특강을 바로 하도록 하겠어요. 아직은 실시간 핫이슈가 안 떴어요. 한 5분 정도 이따 뜨거든요. 그때 이제 화면에 초기 화면에 떠요. 아 네. 자 그러면 파트 5 문제를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꾸준히 수고해 주실 분은 꿀 발음 대니홍 선생님 읽어주시죠. 101 101 101 The blank virtual meeting will take place every Tuesday at 9pm A Daily B Weekly C Bi-monthly D Fortnight 정답이 뭘까요? 자 이거는 Every Tuesday 가 힌트인데 단서를 잡아라.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매주 화요일 밤 아홉 시에 그 주간 우리는 이제 방송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시험과 비슷하게 문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주마다 하는 가상현실 회의죠. 매주 화요일 밤 아홉 시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아홉 시에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이킹이 있습니다. 이러지 매일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평전화 되죠. Every Tuesday Every day 그렇죠. 그러려면 Every day 루가야죠. 이게 다 그러면 이게 바이먼트리가 때로는 한 달에 두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일때도 있죠.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제가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 보면은 Two times a month 도 있고 Every two month 로 쓰일 때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Well The first thought Would be Twice a month Twice a month Okay Because it's By monthly So By가 두 개잖아요. 두 개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 Right? But if it's By monthly 두 달에 한 번 약간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는 되는데 거의 70%는 그냥 두 달에 한 번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니홍 선생님의 국적은 어디라고 했죠? 미국이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한 달에 두 번으로 많이 쓰인다. 아셨죠? 한 달에 두 번으로 많이 쓰인다. 바이먼트리가 그런 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십니다. 뭐 그것도 위클리에서도 우리 바이 위클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바이 위클리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당연히 바이먼트리도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 Fortnite은 게임 말고요 2주마다 Right Fort F.O.R.T.는 옛날에 14 F.O.U.R. So Fortnite은 14 Nights이니까 그냥 줄인 거죠. 아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드디어 아프리카TV에서 실시간 핫이슈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땡큐 아 그래서 핫이슈요? 네 친구들이 서서히 올 거예요. 나는 이걸 제가 조금 잘난 적 하면 제가 공부를 고등학교 때 잘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 Fortnite이 소위 성문종합영어에 딱 나와서 난 이걸 외우고 너 이주라는 단어 알어? 그래서 난 그때 당당히 외워서 말했는데 이게 14 Nights 를 줄여서 Fortnite라는 말은 오늘 알았어. Really? 우리 그래요. 대기용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난 그냥 Fortnite 이주 이렇게 했는데 14 Nights 라는 말로 얘 딱 하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4t가 그냥 4t는 섬의 옆에 있는 4t 그런 건가? 성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14 스펠링이 줄여준 거지 한국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말을 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새 굿바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줄인 말이에요. 이게 원래 God be with you를 줄인 거예요. 그러네. God be with you 이런 거는 처음으로 보낼 때 God be with you 근데 그냥 굿바이 이렇게 하는 거죠. 좋아. So Fortnite 14 Nights 했는데 그냥 줄여서 Fortnite.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셨어? 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저 우리 너무 좋다. Fortnite 14 Nights 이렇게 읽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15 days 아니고요. 그게 사람들이 룰널 캐엔더에서는 한 달이 20 days 잖아요. 그래서 룰널 달 보면 우리가 항상 시간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20 days니까 근데 지금은 5월달인가 지금 4월인가 지금 4월이죠. 31 days? 28 days? 30 days. 30 days. 4 and 31 days. 그래서 every month is different but Fortnite is 2 weeks. 네. 그렇죠. 아 너무 좋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김부경 트레이너의 무슨 특강으로 할까요? 요가 특히 여러분 저도 배울 점이 많아요. 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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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줘요. 박수도 안 치고 아 오늘 재미없어. 여러분 박수 좀 쳐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김부경 트레이너께 맡기겠습니다. 삼성 페이트니스의 최고의 요가 선생님. 같이 해주시나요? 아 뭐 좀 따라하겠습니다만 우선 중심은 우선 중심은 부탁드려요. 시작. 일어서서 하셔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의자 치우실까요? 네. 동작이 전사자세라고 해서 네. 전사자세 네. 한국말로 하면 전사자세고 미라마드라 아사나라고도 합니다. 네. 이 동작에서는 그냥 스텝 해서 바로 앞에 놓고 왼발을 뒤로 놓으시고 가능하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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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의 앞쪽으로 앞쪽으로 쭉 뻗으셔서 네. 쭉 아 골반을 이쪽 이쪽 우리가 앞이 여기죠. 앞이 여기다 두고 골반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양손 뻗어서 아하 이때 엉덩이 힘 꽉 주시고 꽉 주시고 정면 그대로 시선만 이렇게 좀 더 숙련자분들은 골반을 더 내려주세요. 더 내리고 더 내리고 그럼 안쪽 허벅지서부터 엉덩이 쫙 주시고 뒤쪽으로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 내려오기 그리고 앞이 이쪽이 사실 매트를 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냥 맨바닥에서 아 확실히 엉덩이가 크시다 아 인정 아 인정 그 다음 아까도 자신 자신 아니 진짜 트레이너가 트레이너가 자기 엉덩이 작으면서 훈련시키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아 이게 다 끝 끝 끝 아니고 이제 하나 하나 해주신 거고 딱 하나 하나씩 하나? 아 좋아요 조금 이따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잘하셨어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하나씩 꼭 꼭 누르고 야 여러분 나 진짜 이해가 안가네 이 정도면 별풍선 하나 터져야 돼 아 그래요 별풍선이 하나도 안 왔다 와 지독하다 여러분 그죠?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우리 꿀바름 대니홍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네 자 102번 부탁해요 102 킹글리시 매가지인 리슨里 터블브 리스트의 영국의 테이첼스 Who blank keep blog 음 여러분 주어 빈칸뻔 본동사 그러면 이 자리는 부사 자리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사로써 actively가 여기서 정답이 되죠 그래서 킹글리쉬 매거진은 최근에 1년에 영어 선생님들 사실 이게 영어 선생님들에 대한 목록을 출간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활동적으로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김부경 트레이너는 유튜브도 한다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홈쇼핑도 하시고 또 일본어를 좀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일본어는 제가 그냥 외국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영어도 좀 관심이 있으신 거고 영어는 발음만 아니요. 발음도 안 좋고요. 왜 그래요? 관심은 있어요. 영어 잘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대니홍 선생님이 약간 코치해 주실래요? 그러면 재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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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부경 선생님으로 칠게요. 김부경 트레이너가 이걸 이 빈칸을 넣어서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 왜냐하면 그러면은 우리 대니홍 선생님이 딱 발음을 들으면서 코치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좋죠. 이게 원래 이런 거 개인지도 받으려면 저 우리 대니홍 선생님은 시간당 한 50만 원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공짜로. 좋죠? 종이? 네. 저거로 해도 돼요. 저 뒤로 하셔도 돼요. 뒷면에. 와. 자 그러면 102번 부탁드려요. 킹글리시 매개진 리센틀리 퍼블리시 리스트 잉글리시 티체스 블라블라 액티블리 액티블리 킵블리 이 정도면 뭐 여러분 지금 이분이 영어 선생님이 아니에요. 지금 저 이 트레이너 요가 트레이너신데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자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딱 선수로서 이 도사님으로서 이 발음 꿀발음 발음에 대해가 대니홍 선생님의 한 말씀 사실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살짝 얘기한 거 있었지만요. 근데 영어로 할 때는 입을 좀 벌어야 돼요. 입을 벌려야 된다. 그게. 저는 사실은 지금 솔직하게 한국말 할 때는 제가 발음이 이상한 이유는 영어 식으로 입을 벌려가지고 오오오오오 그래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 좀 틀려요. 오오오 그래서 좀 한국 사람들이 입 담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입이 담겨 있어도 입 안에가 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저는 열려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말하면 제 목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몸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 발음 할 때는 그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소리가 조금 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카마가 없으니까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나 영어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플로우 없이 그냥 쭉 읽으니까 약간 캐릭터가 없어요. 제가 읽을 때는 뭐 킹글리스 매거진이 리슨니 퍼블리스트의 영어 배우가 있었어요. 약간 뭔가 업다운이 있어요. 당연히 킹글리스 매거진은 그게 매거진이 좋으니까요. 이거를 청크로 합쳐야 돼요. 킹글리스 매거진, 띄엄띄엄 말고 킹글리스 매거진, 땡, 리슨니 퍼블리스트, 땡, 아 리스트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아 리스트 of English teachers 그 prepositional teachers까지 prepositional phrase까지 붙여서 아 리스트 of English teachers who actively keep blogs 하고 문장이 끝날 때는요. 목소리가 점이면 period은 내려가야 되고 question은 대부분 올라야 되죠. exclamation 포인트는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지만 예 감탄사 so blogs 이렇게 하면 question인지 statement인지 모르죠. so blogs 그럼 즉석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걸린 거는 recently에서 걸린 거는요. 킹글리스 매거진에서 살짝 멈춰서 저는 note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살짝 멈춰라 아애애아 defensive 응 right 여기서 핥고 있고 처음에는 배울 때는 좀 짤게요. 라20 Hola 이 clothes business maneira pani 그럼 즉석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니용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한 번 읽어주시고 지금 배우신 김부경 트레이너께서 한 번 따라해 주시면 어떨까요? 되겠죠? 자 그러면 대니용 선생님께 우선 부탁드리죠.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김부경 요가 트레이너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도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 김부경 트레이너가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또 잘해 주셨어요. 그쵸? 얼마나 좋아. 그쵸? 보통 요즘에 뭐 줌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 채팅 빨리 하고 우리 인터랙티브하게 또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냥 뭐 저 그냥 개인지도 한 번 받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103번 103번을 아 그렇네요. 티가 빠졌네요. 아 우리 대니용 선생님께 부탁드리죠. 라이트웨이트 앤 블랭크 스토어. 아 이게 그 저 휴대용 컴퓨터 충전지로 아 이거 가볍고 보관하기도 쉬워서 여행하기엔 너무 좋아요. 딱이죠. 그겁니다. 번역이. 자 이게 이지가 답이었어요. 근데 이거 많이 틀렸대요. 지난번 후기 때 보니까. 왜냐면 너무 쉬워서 이걸 못 찍어요. 설마 이지일까? 이러면서. 가볍고 이게 보관하다의 뜻이어서 이게 좀 어렵어요. 보관하기 쉬워서 이 충전기는 여행을 위해 아주 완벽하다. 시험에는 이게 다른 제품이었어요. 근데 좀 기출문제를 바꿔서 비슷하게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이게 논란의 문제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그 동의어 문제를 그 셀을이냐 리페어냐 갖고 논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우리 때는 막 있었던데. 그거 내가 주장한 게 맞다는 거 이따가 또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04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이게 걸렸나요? 그 위에 채팅창은? 채팅창? 지금 서서히 올라가요. 서서히. I think it's frozen here. 음 그러네요. 한번 좀 확인해 보겠어요. 얘가 지금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러고 정 이상하면 채팅. 야 우리 저 대니홍 선생님이 워낙 그. 방송을 많이 하셔서 이것까지 다 보고 계셨어. 이 채팅이. 채팅이 왜 멈췄지? 그죠?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아이고. 그게 freeze frame인지 아니면 live 업데이트 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이건 라이브? 좀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올해는 라이브인가요? 아 라이브죠. 지금 우리는 라이브에요. 채팅을 조금 더 조정해서 맞추겠습니다. 기왕하는 김에.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이제 움직이죠. 아 좋습니다. 가끔 이제 이게. 아까 그 화면이 멈춰선 거를 frozen 한다고 그랬죠? frozen 이게 얼어붙어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럴 때 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제기대명사. 원래 주어가 나왔을 때 또 다시 나오면 제기대명사 쓰죠. 킹글리쉬는 킹 오브 잉글리쉬가 줄임말 이런거에요. 자 그래서 이 킹글리쉬 코우사는 그 자신을 넘버원 보험회사로 변형시켰다. 적극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됐네요. 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힌트. 여기서 정답은 뭐였죠? c였죠. 그래서 요게 일단 됐구요. 세종사이버대학생들 손들어 봐요. 세종사이버대학생들 손들어 주세요. 핸석. 손이 손 들어. 손 들어요. 한 명밖에 안 왔어. 지금 틱사님 한 분 오셨어요. 세사대 손. 내일 토익시험인데. 세사대 내일 중간고사인데. 오. 네. 틱사님 한 분. 다 이제 끝났어? 자 그러면 알려줄게요. 요 책. 믿고 보는 갓대균의 토익실전 1200채. 파트 1,2만. 세트 1,2,3. 그럼 다 합쳐봐야 얼마에요? 그 저. 93문제. 93문제. 93문제만 다 푸시면 100점. 그거에서 다 나와요. 알았죠? 알았죠? 어. 그런데도 공부 안하면 나는 몰라. 알았죠? 내일 시험 보시고. 세사대 학생들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이해가 가셔야 돼. 그렇게 해서 시험 범위 똑같이 알려줬어요. 93문제 달달 외우면 A플러스. 그래도 공부 안하시면 나 몰라. 이의 신청까지 하고 이런 건 몰라요. 그러면 객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럼 105번 가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큐터니비님이 2개월 연속 구독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트위킹을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퐁 터질 때 좀 기분 좋죠? 뭔가 터지네요. 뭔가 좀 기분이 좋아요. 바이 아이엔지. 바이 아이엔지가 유명합니다. 뭐뭐 함으로써. 그래가지고 자 이게 결국은 여기서 보면 아주 매력적인 카탈로그를 만들므로써 킹글리시클 사는 급속하게 그 고객층을 넓힐 수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에도 올려놨어요. 벤츠 마이박 GLS 이번에 나온 거 600이죠. 600 그 직접 제가 매장 가서 그 세일스맨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영상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 것도 좀 보세요. 보면 사게 돼. 여러분 꿈을 크게 가져요. 알았죠? 이렇게 그런 영상도 이렇게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이제 바이 아이엔지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꿈 크게 가져야 되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 김부겸 트레이너가 하나 더 선보여 주실 때가 되는 거 같아요. 계산 나오네요. 아 그럼요. 이제 아까 하나 할 때보다 시청자가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특강 김부겸 트레이너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가 너무 적어. 박수. 또 뱅해서. 네. 뱅해서 부탁드려요. 뱅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할게요. 다 할게요. 박수가 자금은 재미없어요. 이렇게 습관이 계속 갈 줄은 몰라요. 아유. 그죠. 가운데에 모이셔 놓고. 이렇게. 아 멋있다. 네. 여러분. 조치를 할게요. 네. 보시면. 발을 스탠딩을 하실 때. 저는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지만. 스탠딩을 하실 때 골반 너비로 바로 서시는데. 골반 너비에서 그대로 쭉 내려왔을 때. 발 끝선. 그리고 발가락을 정면을 향해서 섰을 때가 다르게 쓴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는. 탁 모을게요. 안에 내전근에 힘 악 주면서. 살짝 아랫배는. 주먹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아랫배에 쏙 집어넣으시고. 가슴 피고. 상한 자세라고 해서 사바스팅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시는데요. 여기 처음에 그대로 손 쭉 올려서. 후 내쉬자마자 바로 쭉 내려갑니다. 후 내려가서. 보이시나요? 어 보여요. 보여요? 예 알겠어요. 여기에서. 그대로 살짝. 다시고 쭉 폈다가. 후 내쉬고서 복부 놓치고. 우와 유연하다. 네. 그러시면서. 그대로 뒤로. 크으. 오. 여기서. 다 보여드리네요. 쭉 내려가서 부장가서만 내쉬면서 다운톡 하시는데 다운톡 할 때 여기서 업 하시는 거예요 발을 너무 허리를 꺾지 말고 엉덩이 힘을 주면서 오픈하지 말고 닫은 상태 부장에서 목에 힘 빼시고 들지 말고 이런 상태 유지 여기에서 좀 더 강화시키면 하나 둘 발은 이렇게 플렉스 말고 코인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유지 이렇게 하고 또 반대쪽도 하나 쭉 올리시고 하나 둘 셋 이런 느낌 멋있다 박수 안 쳐요 여러분 아 재미없다 여러분 박수도 없고 덥네요 여러분 이럴 때 터트리는 게 뭔지 아시면서 괜찮았나요? 땡큐 난 박수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수보다 더 좋은 게 오 팔은 바닥에 닿습니다 정말 유연하신 분이세요 네 매일 푸른 하늘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다 놓을게요 아니요 아냐아냐 오 큐터니비님이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저 별풍선은 큐터니비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처음 받아봤어요 처음 받아봤죠 네 첫 별풍선이에요 기분 좋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있을까요? 별풍선 리액션을 이렇게 재밌게 몰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게스트를 모시고 이 자세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또 이런 자세 아 이분 똑같은 얼굴 맞죠? 맞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오 이게 거의 180도 쭉 뻐듯이 네 유연하시면 그래서 나는 이게 각도를 이렇게 회전해야 되나? 나 그랬었어 근데 이게 맞는 거죠 네 이것도 저 뭐야 세로에서 이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아 네 이제는 한 것처럼 주명을 작용하고 오 이게 저 바닥이 마룻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네 잘못 난 처음에 그게 마룻바닥인 줄 알았어요 아 머리 아래쪽이 바닥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런 거고 아 이걸 다 보여주시네요 아 보여 드려주세요 자 이거 좀 자세 좀 설명해 주세요 한국말로 하면 비둘기 자세라고 합니다 비둘기 자세 네 저런 게 되려면 와 멋있다 왜 비둘기 자세죠? 왜 비둘기 자세인가요? 어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양이 좀 비둘기 같다라는 어우 이것도 180도 아 알겠는데요 쫙 퍼디션 어우 뭐 당연하다 하시더니 아 좋아요 어우 이것도 그 세로로 해서 네 저러다 머리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 바닥이 바닥이 바닥입니다 진짜 네 자 그리고 요거 어우 이것도 다른 자세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금 이 김부경님이 키스하고 있는 데가 마룻바닥이 아니에요 마룻바닥이 아니라 어느 이제 세로 세로인 곳 거기에 이제 턱이 이렇게 그런거죠 그죠? 멋있죠? 아 별로 반응이 없네 아 사라지고 싶네요 아 진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아시죠? 아 좋다 그죠? 이런 강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 토익 풀다가 지루할 때 이렇게 요가 강의도 해드리고 음 이 자세가 너무 어려워 보이죠 이거 아무나 못하는 잘 수 있어요 크 그러게 말입니다 자 고난도죠 고난도 네 그 얼굴이 약간 고양이상이라 그러시나요? 어떻게 말하면 저는? 예예 그냥 보시는대로 보시는대로 아 아직 거만하시는데 아니요 거만하나요 죄송합니다 아 보시는대로요 아니아니요 그냥 보이는대로 어떨 때는 고양이 어떨 때는 강아지고 아 예 고양이상 강아지상의 중간형 아무튼 자 106번 우리 꿀바른 베니홍 선생님께 부탁드리죠 고양이랑 강아지를 합치면 하이헤나 아닌가요? 하하하하 아 유머가 아주 대단하셔 하이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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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프다 웃는 거 슬프다 아니야 저 칭찬이야 칭찬 하이헤나 아 아 자 그러면 106번 우리 대니홍 선생님 부탁드려요 106번 The recent restructuring of kinglish company blank in enhanced profits 하이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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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려 시험엔 이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수의 일치가 되더라도 이게 현재는 안 맞습니다 최근에니까 의미상 그래서 최근에 킹글리시커사의 구조개편이 늘어난 수익을 그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동사 자리죠 여유로움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 팬 가입하시면 퀵뷰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알죠 네 오늘 그래도 여러분 큐투어니비님이 자존심 한 번 세워주셨어요 그래도 100개 한 번 나와줘야 자존심이 서는 거거든요 그죠 세워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07번 부탁드려요 오 seam mon. Ub.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s we process and blank high number of calls a Effectively b Exactly c Interestingly d Unusually 김성경님 닮았대요 김성경 아나운서 있거든요 저는 김성경 아나운서 직접 본 적이 있는데 EBS에서 좀 닮으신 면이 있어요 김성경님이 원래 탈런트로 유명하시죠 근데 김성경님도 지성이나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원래 언니랑 동생이 선의의 경쟁을 하죠 아무튼 그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이미지가 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약간 좀 더 공부한 이미지가 있어요 성령이 누나보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성령이 당신의 인내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상할이 많지 기이하게 높은 수의 전화를 처리할 때 지금 전화 처리가 너무 많아서 좀 늦어지는 거 참아주세요 이렇게 unusually high 보통 때와는 다르게 높이 너무 높은 그때 unusually high가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사 네 개 중에 고르기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로 보시면 돼요 아까 그분 여유로움님 눈썰미가 있으시대 별풍선 쌓아주시고 답도 제일 먼저 맞춰주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테크니컬은 형사라서 무슨 테크니컬 뭐가 테크니컬인지 알아야 되니까 명사를 찾아야죠 명사를 찾아야죠 complications 시헌즈 시헌즈 보면 항상 명사입니다 시헌즈 보면 항상 명사입니다 시헌즈 보면 항상 명사입니다 시헌즈 여러분 이거 멋있다 저는 여러분 시헌즈는 주로 명사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근데 S가 붙었다는 거는 확실히 명사입니다 시헌즈인지 S인지 그건 상관없고 왜냐면 S가 붙여있으면 그냥 subject verb agreement 등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TION 끝에 있으면 그게 명사죠 왜냐면 mention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S가 붙었다 그러면 무조건 명사 알았죠? 좋았어요 이게 좀 가끔 새로운 걸 배워 재밌어요 아주 108번으로 끝내면 우리 108번에 가서 방금 아는 거는 S가 있으니까 명사하네요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I mentioned 할 수 있지 S 없죠? I met, he mentions 그러면 S가 또 붙여있죠 근데 여긴 어차피 S가 있는 이유는 Arise가 수의 일치 동사에서는 S가 없으니까 명사에 Celtic verb agreement를 맞아야 돼서 둘 중에 명사하고 동사 사이에 어떤 게 S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가시죠 알겠습니다 Subject verb agreement 제가 가까이서 뵙기에 원어민인데 우리말 설명도 잘하시는 분 드물거든 여러분 저 서울대 학생인데 잘 가르치는 분 드물어요 의외로 설명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원어민이신데 설명을 참 깔끔하게 잘 하세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109번 가보죠 오우 글로그램님이 독특한 별풍선을 그래서 귀요미 별풍선을 네 이거는 리액션을 우리 2가 뭐예요 여기 2 플러스 2는 귀요미 아 요거 요거를 조금 유치하지만 조금 유치하지만 좋아 좋아 자 요거를 우리 김부경 트레이너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귀요미 어떻게 하면죠 그냥 리액션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 2 더하기 2는 귀요미 자 이번 하면 우리 리액션 훌륭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킬로그램님 이 정도면 오 또 나왔어 3 더하기 3은 귀요미가 또 나왔어요 오 좋은데 자 또 부탁드려요 아 진짜 이거 큰일 났는데 물 떠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 세진? 어 뭔가 뭔가 리액션이 없어요 아 진짜 뭔가 리액션이 있어요 아 정말 오케이 킬로그램님 보세요 하나 둘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런거밖에 없어요 어 죄송해라 아무튼 3 더하기 3은 귀요미 오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김부경님 아프리카 TV 처음이죠 아 저 지금 첫방송이에요 오 잘 우와 대단한데 이거 야 저거 완전히 야 이거는 이거 쇼 이게 계속 올라가는 아 이거 어떡해요 아 배터리야 하시면 되요 이제 저 뭐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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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요 손가락으로 한번 아 저 여기서 다 보여주네요 큰일 났어요 킬로그램님 부탁 예 시작 4 더하기 3은 귀요미 어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킬로그램이 야 공부해야 해요 공부 이게 백두산 가는 건데 아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런걸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4 더하기 3은 이게 5 더하기 5로 갈지도 몰라요 이게 5 더하기 5 6 더하기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큰일났다 5 더하기 5로 갔어 아니요 잠시만 잠시만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아 이건 계속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어 이거는 저 저 어떻게 할까요? 자 5 더하기 5는 자 부탁드려요 아 참 이거 잠시만요 좀 생각드릴게요 눈물 나 눈물 나 눈물 난다 이거 좋아 그러면 생각 왔어요 할께요 보세요 토니킹 대가님 5 더하기 5는 귀요미 오우 야 진짜 땡큐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킬로그램이 오늘 그냥 아 진짜 집겠네요 네 아주 그냥 끝내주십니다 하하하하하 진짜 6 아 6 생각났어요 6 생각났어요 6 생각났어요? 아 이제 낮은게 아니에요 6은 이따 하시면 할께 6은 스탠딩 업 할께요 제가 일어날께요 6은 일어날께요 6이면 일어날께요 6이면 일어날께요 자 그럼 109번 가겠습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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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라는 소리에요 자 109번 문제 부탁해요 오케이 상상하지마요 아 땡큐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데가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니까 이렇게 가는거에요 어 킬로그램이 재미를 표현해 주세요 노력 연구를 하고 있을겁니다 우리 김부경님이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announced tha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신 분이 막 연구를 하셨어요 네 교재 사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시험 봐도 시험이 잘 나올거에요 성적이 그런데 이제 더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면 이게 이제 힌트가 된다고 했고 정 힘드시면 정 힘드시면 지난주 아프리카TV 다시 보기 저 지난주 아프리카TV 다시 보기에도 좋아요 화요일자 정규방송 알았죠? 거기 똑같은 문제 몇개 올려드렸어요 알았죠? 틱사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09번 했구요 그 다음에 1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110 all blank earned from this event will be donated to the orphanage a. profit, b. profiting, c. profits, d. profitability 아 좋다 늘 풀어날린 그림도 많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해요 매번 권보석님 감사합니다 우리 토이킹의 부활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수익금들은 이게 복수형이 맞죠 그냥 올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가 되겠죠 수익 그래서 이 행사로부터 얻은 모든 수익금들은 기부될 것이에요 고아원에 이렇게 되겠죠 뭐 이제 기부가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 가르치신 분의 분 중에 유명인사가 혹시 어떤 분이 있을까요? 김부경님 유명인사요? 네 유명인사나 아니면 얘기하면 안될 것 같아요 얘기하면 안될 것 같아요 있어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귀요미 어우 육육 나왔다 아 대단히 제가 하지 말랬잖아요 킬로그램이 엄청난데? 이런 별풍선은 처음 겪어봐요 김부경님이 리액션이 좋으신거에요 지금 반응이 좋아요 아 진짜 떨리네요 자 이제 일어서서 뭘 해주신다 그랬는데 아 진짜 떨리네요 하지 말랬는데 킬로그램님이 누굴까 하여튼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약속이니까 할게요 약속인가요? 아 근데 진짜 너무 할 줄 몰랐어요 6번 66이죠 왜 숨으세요? 아 피해드리는 숨은거 아니고요 넓게 할 수 있게 뒤로 갈게요 제가 아 나 진짜 나 어떡하니 킬로그램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죠? 저 진짜 할 줄 몰랐는데 아 예 기다리고있어요 기다리고있어요 아 진짜 민망하다 이게 6 더하기 6은 이것도 귀요미예요 편한대로 6 더하기 6은 갑자기 뻔해져요 괜찮아요 6 더하기 6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이제 끝 여러분 킬로그램님 김부경님이 힙업의 전문가인데 엉덩이를 보여주셨어 그러면 정말 많이 보여드린거야 알았죠? 지금 이런 방송은 우리 처음 해본다 재밌다 그죠? 어디까지 가려고 지금 6까지 갔어요 111번 우리 대니영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question 111 blank completion of all these courses students will receive a certificate A over B2 C upon D along side 이 와중에요 7 더하기 7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킬로그램님 이거 이거 엄청난 건데 대니영 선생님 우리 이런거 있었나요? 대니영 선생님 우리 방송 많이 할 때 이런거 처음 해봤죠?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인기 엄청난 거야 킬로그램님 7 더하기 7 7 7이어도 괜찮아 자 또 7 더하기 7은 몇가지 갔었나요? 이런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안가봤어요 킬로그램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일어나야죠 6 이후로는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어우 세다 아 킬로그램님 보세요 킬로그램님을 위한 7 더하기 7은 기용이 어우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정말 특이한 체험한다 그죠? 묻고 떠들가 자 이게요 어폰 컴플리션 뭐뭐 하자마자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알았죠? 뭐뭐 하자마자라는 표현 어우 리액션 어디 배우신 것 같아 처음이시죠? 처음인데 네 분위기에 친해집니다 트위킹뎌가님 덕분에 모든 이런 교과과정을 끝내자마자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이제 자격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폰 하면 뭐 아프터랑 비슷해요 아프터랑 비슷하다 예 이렇게 또 우리 꿀바람 대니홍 선생님의 팁도 이렇게 나오고 너무 좋다 여러분 이거 너무 트위킹뎌가님 따로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오늘 분위기를 너무 띄워주셨네요 킬로그램님 아 맞아요 킬로그램님 맞아요 킬로그램님 감사합니다 킬로그램님 감사합니다 섭섭해하면 안 돼요 섭섭해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는 철저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첫 방송이라 조금 이해 부탁드려요 킬로그램님 감사합니다 킬로그램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112번 문제 배니홍 선생님 부탁드려요 if you don't want to lose the reservation please submit the deposit within the blank time frame a a lot b a lotted c a lotting d a lots 할당된 시간 틀 이런 뜻이 되겠죠 할당된 오우 정답 잘 맞추시는데 오늘 공부도 잘하고 별풍선도 기록적으로 나오고 오늘 되게 재밌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다들 곡 잘 맞추시는 거 같아요 오늘은 필 받았던 거 같아요 아까 그 저 그 여러분 힙업 특강도 있었고 너무 좋았어요 앉아만 있으면 엉덩이가 좀 쳐질 수 있습니다 오 팔팔이 터졌어 이거 어떡하지 킬로그램님 킬로그램님 이거 이거 99까지 갈 것 같다 그쵸 엄청나죠 그쵸 자 이거는 아 부경님한테 정말 미안한데 아까 제가 뭘 보여드릴까요 초밥 밖에 사드린 게 없어 그쵸 저 나중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해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죠 리액션을 킬로그램님께 이분은 완전히 그 저 부경씨한테 삘이 꽂힌거야 맞아 맞아 음 88이죠 네 88 연구 아 이게 좀 아 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진짜 너무너무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서프라이즈 합니다 진짜 네 진짜 서프라이즈네요 대니홍 선생님 우리 이런 경우는 진짜 없었잖아요 그쵸 첫번째 시간이에요 첫번째 시간이에요 첫번째 시간이에요 첫번째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없다 그냥 지나갈 순 없으니까 뭔가 생각을 하긴 해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근데 연구가 기본 틀이 잡혔다 어떻게 하면 좀 리액션을 잘해주셨을까 근데 너무 점점 이상하게 할까봐 이상하게 갈까봐 걱정이 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리카인데 프리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프리가 들어가요 F-R-E 스펠링이 달라요 아 저기 저기 검은 대륙 아프리카가 아니야 스펠링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예 도와드릴게요 아 도와주시겠어요 음 음 음 하하하하 안빼게 해주세요 오세요 컴온컴온컴온 컴온컴온 컴온컴온 자 사 사 사 사 사 사 아 팔이죠 응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팔 팔 각자 팔팔 어 좋아요 어 이뻐요 굿 같이 오세요 오세요 좀 더 가까이 가까이 컴온컨 가까이 가까이 하하하하 보세요 킬로그라밍 보세요 자 시작 팔 팔 네 팔 팔 팔 팔 오 좋습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예 음 제가 엉덩이를 못 보여드리겠어요 엉덩이는 이따 구구 나오면 할게 자 그러면은 하하하하 와 만약 당식이 예약을 읽고 싶지 않으면 그 예치금을 제출하십시오 할당된 시간들 안에 와 알았죠 이것이 자본주의 이게 자본주의 구구가 저거에요 뭐에요 그 시그니처 품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안터져요 하하하하 아무튼 구구 안돼요 진짜 39군데요 네 그 다음에 113번 가보겠습니다 113번 삼성 피트니스 will close early today 블랭 에이미 can participate in a live show A for example B as if C even though D so that 예 에이미가 이 김부경 씨 에이미 집어넣고 삼성 피트니스도 나오네 그죠 삼성 피트니스가 오늘 일찍 문을 닫을 거다 에이미가 라이브 쇼에 참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so that can so that may 그 오늘의 이야기랑 통하고 시험에 이 so that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지난 일요일 문제 정답 똑같게 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되게 재밌게 방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so that can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14로 가보겠습니다 question 114 the witness blank gave misleading answers to the questions a intends b intention c intentional d intentionally 주어 부사 본동사 많이 들어보셨죠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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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도 아주 뜨겁고 답변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이런 방송이 어딨어요 여러분 공부 재밌지 지루할 때 김부경 씨가 너무 재밌게 또 해주시지 이렇게 또 꿀 발음에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 설명을 이렇게 잘하는 대니용 선생님이 오셨지 여러분 엄청난 날이에요 오늘 알았죠 그 목격자는 의도적으로 좀 오도하게 하는 대답을 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남을 오도시킬 만한 좀 뭔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답을 했다라는 얘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어 부사 본동사 자 그 다음 115번 가볼까요 아 아까 그 아까 저 친구가 99에 대한 리액션이 준비되면 말하세요 이런 거였어요 미안해요 부경 씨가 오늘 스트레스가 많다 트월킹은 제가 트월킹까지는 아니고 트월킹까지는 아니고 비슷한 걸로 그냥 옆선만 좀 보여줄게요 옆선을 보여주시겠대요 여기는 트월킹 아닙니다 여기는 토이킹이에요 그래도 좀 비슷하게 보여주신대요 트월킹 좋습니다 바름킹 꿀바름킹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저 어떻게 지금 느낌이 첫 방송인데 어떠세요 기분은 어떠세요 좀 부담스러운가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재미있죠 rise, fall, drop 이런 것들은 다 in을 동반합니다 그렇죠? 유명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한 문제만 더 하고 이따가 리액션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해보시죠 We'll pick up speed once we get blank of the heavy traffic A clear, B clearing, C clearly, D clears 이거는 get clear of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이제 be clear of가 나왔어요 비동사, clear of 비동사 대신에 동작을 강조하느라고 이 형식의 get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낼 거야 일단 우리가 심한 교통량만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거 차 밀리는데 이거 지나면 쭉쭉 속도 내서 갈 거야 get clear of, be clear of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트월킹 까지는 조금 무리고 19금은 아니지만 살짝 보여주시는 뭔가가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그분이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킬로그램 님이십니다 이 킬로그램 님이 아무래도 저 우리 지금 우리 에이미 선생님 이분의 아주 팬이신 것 같은데 자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킬로그램 님 샌들 저 오늘 첫방인데 오늘 죽이나요? 트월킹은 좀 어려워요 트월킹은 좀 엉덩이를 뒤로 해서 흔드는 건데 그것도 영어로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 스펠링 아시면 How do you spell? 트월킹 T-W-I-R-K 여기저기 알았죠? 트월킹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별걸 다 그르쳐줬다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까진 아니어도 비슷한걸 우리 주민 여러분 박수 좀 쳐줘라 오늘 너무 김부겸 트레이너님을 너무 괴롭혔다 이게 좀 상줘야 될 것 같아요 상주세요 박수 없어요 박수 부탁해요 박두 박두 근데 지금 이렇게 게스트가 이렇게 한 개 한 개당 별풍선 이렇게 연구 리액션 연구하신 분은 드물어요 알았죠? 왠지 다신 안 오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럼 안되는데 그럼 하지 말자 오늘 잘해주시면 더 보죠 오늘 잘해주시면 더 보죠 다음에 진짜 회로 한번 오 99가 벌써 터졌어 킬로그램이요? 진짜 이게 제 시그니처 풍선인데 터졌습니다 자 그럼 부탁드려요 이거 큰일났는데 킬로그램이 엄청나요 저 좀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달린 방법이 없어 오마이갓 진짜 오마이갓 어떻게 할까 오마이갓만 나왔어 어떻게 어떻게 하지 이런 방 아까 22 33 해서 99까지 왔어 이런 백두산 이걸 백두산이라고 쭉 타고 올라가는 아 이거 아프리카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이에요 저 처음이고 대니홍 선생님도 처음 보시는 완전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간단히 킬로그램님 진짜 궁금하네요 킬로그램님 누구신지 저 밖에 혹시 기다리고 계신 분 아닌가 우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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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 일어나야겠네요 아 진짜 옷을 제가 들고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뭐 뭐 보고 싶으신지 킬로그램이 다 할 수 있고 오 세게 나오셨네요 뭘 보고 싶어 막 이러시는데 와 진짜 진짜 이렇게 할 줄 몰랐네요 어 진짜 몰랐어요 음 진짜 몰랐네요 응 이게 제 방송인데요 아 그렇게 말입니다 거의 뭐 이게 제 방송 예 김부경님 방송인데 자 나인 나인 오케이 구구 구구 뭘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네 하트로 할게요 구는 구다기 구은 귀 아 잠시만 어떻게 해야 됐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뒤를 봐야될까요 네 아 그렇게 지금 몸을 만드는 중이었어 왜 다들 눈을 가리세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나 좋아 알겠어요 킬로그램이 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네 하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완전히 킬로그램이 만족하셨죠 아 이러면 뭐 저 우리 뭐 최고로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아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117번 문제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니용선생님 죄송합니다 부탁해요 하하 하하 기쁘게 대니용선생님 그래도 오늘 재밌죠 아 좀 웃기만 아 점점 이상해지네요 네 117번 부탁해요 아 예전에 토이킹 EBS에서 같이 할 때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그때도 에이미 선생님이었는데 여자분이 그때 그분은 백인이셨는데 같이 3인 방송 한 적이 있어요 자 오버리가 맞죠 그죠 고객들은 알게 되었다 그 조립에 대한 그 안내 설명 킹글리쉬 컴퓨터의 조립 설명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저 대니용선생님 컴퓨터 조립도 잘하시죠 아니 기본 스킬이 있죠 기본 스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도 뭐 하여튼 재능이 많으신 분 두 분을 오늘 모셔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그죠 5 어렵죠 요번에 문제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정말 거의 비슷한 문제를 계속하고 있고 그 지금 실시간 라이브 보시는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118번 문제 부탁드려요 자 여기 대니 선생님 나왔고 에이미 선생님 나왔어요 네 이름 두 분 다 나왔습니다 네 118번 A 했다고요? 그건 안되지 왜냐면 프로덕트가 셀 수 없는 아 여기 단수형으로 나왔어요 단수형 그래서 뉴머러스 뷰 뒤에는 복수가 나에 대해서 틀렸고 라질리는 이제 다른 보기로 바꾼건데 잘 모르면 짧은거 찍자 그랬잖아요 잘 모르면 짧은거 찍자 김대균 아 예 조금 이따가 우선 이거 풀고 받을게요 크림을 위해서 데니 서플라이사는 무료 선물을 제공해 줍니다 그 에이미 네일케어 제품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애니는 뒤에 살 수 있는 명사 뭐 단수형 복수형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이고 이것들은 프로덕트 해야죠 그죠? 내용이 안맞습니다 큐트님 질문이 뭐에요? 큐트님 질문이 어디갔어? 더 리치랑 리치피플이랑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건 데니용 선생님이 더 리치아 낫 얼웨이즈 해피 이런거랑 리치피플 아나 얼웨이즈 해피 왔어 디퍼런스 비틴 더 리치 앤 리치피플 큰 차이 없을거 같은데 진짜 스타일 네 스타일의 차이가 있지 큰 차이 없다 제가 그냥 더 웨프히도 될 수도 있고 웨프히도 될 수도 있고 그런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치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가 있어야 돼서 뭐 리치피플 하면 완벽하다 근데 그 명사 없어도 우리가 그냥 뭐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명사를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치피플은 웨프히도 당연히 피플이죠 근데 그 컨텍스트가 무슨 이런 회사 그런 회사 하면 그냥 어 근데 리치컴퍼니스가 그런 말이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하니까 큰 차이 없는걸로 지금 시청자에 비해서 좋아요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는 돈이 안 들어요 근데 돈이 안 드는 것도 안 하시면 너무 했고요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세종사이버대 학생 중에 눈팅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험범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세트 1,2,3에 파트 1,2 세 세트 그렇죠? 그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니홍 선생님 부탁드려요 119번 정답 올려주십시오 문맥에 어울리는 오 잘한다 잘해요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죠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이 또 아름다움도 감상하고 이런 방송이 어딨어 꿀 발음도 느끼고 그는 군대 가는 거 너무 싫어 군인이 되는 게 싫대요 왜냐하면 명령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군대에서 그거 못 견뎌서 나는 조직생활을 못하겠다 강사하자 이렇게 대기업 안 들어갔어요 그나마 그런대로 성공했어요 그게 취향이 맞아야지 예전에 제가 숨쉴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 선배 이제 그 선임이 숭실고 내 후배였어 그 놈의 새끼 내가 기억이 지금도 나 그 새끼 왜 나를 그렇게 팼어 이 나쁜 놈의 새끼는 나보다 어린 놈의 새끼 누구야? 누군데?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그 놈 때문에 질려가지고 이름도 안 까먹고 권호성 이놈의 새끼 그래가지고 나보다 어린 새끼가 천배라고 그렇게 때리고 어떻게 해 카운단 그래서 나 대기업 안 갔어요 아 조직 진짜 내 기억력 좋은거 알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기억도 하고 있는데 야 참 120번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성이 보고 있어 이놈아 막 어떻게 학교 후배놈이지 선배라고 막 발로 나를 막 가슴을 때리고 기억에다가 자 그 샤워장에서의 그 폭력을 내가 기억한다 이놈아 자 그럼 120번 가겠습니다 다 기억하셔요 네 진도 나갈게요 네 킹글리스 컴퍼니 스페셜 라이즈스 인 북스 about small business challenges 블랭 석세스 A those B when C onto D and 자 and but or 정답이 잘 된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갖고 문제를 안 보여줬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 보여 드렸어요 아 오성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미안할 건 없지 오성아 이놈아 언제 저 커피 사 들고 와서 사과해라 이놈아 자 아무튼 자 이거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and but or 정답이 잘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흥분하면 안 돼요 이게 누구나 흥분하면 실수를 해요 흥분해서 죄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킹글시코사는 책의 전문의 어떤 책 소기업의 어려움과 성공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성공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and가 여기서 정답이 돼줍니다 팬 보이즈를 배우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세트는 프로에 대해서 130번 까지는 가려고 합니다 알았죠? 자 121번 부탁할까요? 좀 이상한 데가 있나요? 조금 이상한가? 한번 읽고 고칠게요 한번 읽고 고쳐주세요 이거 제가 이거 뜯어고치다가 좀 틀렸어요 아니면 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음 네 요정도 해놓고 나중에 고쳐주세요 네 요정도 해놓고 나중에 고쳐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러면 그 공장에서 연필을 만드는데 연필 끝에 지우개 붙이는 거 있죠 지우개 붙이는 게 제조 마지막 과정이다 요런 스타일의 내용이었어요 그때 이제 원래 문장은 The final step in the manufacture of Danny's pencils is adding an eraser at one end 근데 좀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니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더 블랭크 명사니까 형용사 자리다 요렇게 해서 문제 풀어 주시면 돼요 정답 잘 모르면 짧은 걸 찍자 자 그러면 우리 대니 선생님의 교정을 한번 받도록 하죠 Manufacturing Processor 네 좋아요 이게 이제 대니홍 선생님의 말씀이고 토익은 그냥 더 Manufacture up으로 나오긴 했어요 예 그 Manufacture는 저 보통 정사로 틀린 거는 아니지만요 예 예 But It's like 음 Manufacture는 But Just a more clear image Manufacturing process 조금 정확하니까 더 정확하다 Manufacture만 하면 이게 음 먼저 알고 있으니까 뭐 좀 아까 그 말한 것처럼 The rich people 이런 거처럼 미리 알고 있으면 꼭 쓸 필요 없지만 예 좀 어색해서 예 어색 ETS 그렇게 쓰지 마세요 알았죠? 어색하대요 하하하하 그래서 원본이 이제 그런 걸 좀 다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니 선생님이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예 좀 다듬어 주셨어요 되게 좋은 이런 건 참 멋있지 않아요? 재밌죠 그죠? 실제 시험을 느껴보시면서 또 자 그 다음 부탁드릴까요? 대니가 계속 나와요 에이미도 나오고 음 아 나의 코타크 아 달콤연유라떼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우 벌써 다 나왔어 좋아요 그렇죠 봉급 협상이 해가지고 봉급이 올라서 기분이 좋았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느 때 기분이 좋아요? 우리 김부겸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면 오늘 너무 기분 좋죠 근데 진짜 아까 그렇게 백두산 타고 올라가는 게스트는 우리 5년 게스트 좀 처음이에요 킬로그램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연모하는 누군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매니저들 이런 거 처음 봤지 우리 방송에서는 오늘 고생 많으셨대요 아무튼 이 두 분이 기뻤다 봉급 인상에 그들이 계약 협상 후에 받은 봉급 인상에 알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걸 넣어서 한번 부탁해 He withdrew blank from my hand as I reached the cross to wipe the dirt from his face 네 그렇죠 이게 from이랑 어울려서 withdraw from 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손으로부터 좀 거리를 뒀다 내가 저 그 얼굴 이렇게 뭐 좀 먼지 털어주려고 그러는데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피했다 이런 얘기가 그러면 지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정답이 그냥 들어갔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고치다가 아 이거는 저 실제 이거는 다른 사전 예문에서 뽑아오느라고 보기는 시험과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강사가 좀 어려운 점이 요새 매번 시험 보면서 그렇죠 어 너무너무 고마워 이 그래만 낫지다워 그렇죠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또 정확하게 또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니홍 선생님이 참 고마우신 게 이런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 웃긴 얘기 해드릴까 우리가 아프리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EBS에서 어떤 미국인 선생님이 이제 나같이 틀리는 한국 사람을 이렇게 지적해서 좀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방송이 아니라 방송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 여자분이 앙심을 품고 그 원어민을 막 비방을 했어 그래서 그 피디 분들한테 제 나쁜 애라고 해서 그 피디님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오해를 받고 나가기 위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싫어해요 싫어 근데 저는 틀리면 틀렸다 그래 아 나 인정하잖아 여러분 그게 뭐가 그래 그래서 그 원어민 선생님이 고친 것이 맞는 말이 그 분은 이제 그 애청자를 위해서 이제 이런 게 맞지 않겠냐 했는데 그 말에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좀 비방을 한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실명은 거론 안 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알죠? 자연스럽게 정직하게 I think I know though 아 알아? 우리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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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도 큰일나 여기다 글씨 쓰면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124번 가보겠습니다 Okay, visitors can use blank umbrella covers at the store entrance A hot B rainy C disposable D gardening 아프리카가 또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뭐 솔직하잖아 그죠? 나 틀렸어 어제 뭐 그 인정하고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면 나쁜 거잖아요 시청자들에게 틀린 영어 가르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방문객들은 어떤 우산 커버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 뻔히 알잖아요 우리 입구에 이렇게 일회용 보통 커버가 있잖아요 그죠? 우산 치웠다가 버릴 수 있는 그 일회용 그게 바로 disposable 이 단어가 되겠죠 그죠? 이게 정답이 됐습니다 어우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125번 blank are the documents that need to be updated by Denny in the marketing department A these, B something, C another, D that 여러분 이게 잘 모르면 단수복수 문제가 아닌가 부터 의심하자 그죠? 이게 these are, 오 좋아요 these가 답으로 있었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정답이 되죠 근데 are가 있으니까 something is, another가 안 되고 that is, something하고 that's an is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is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단수복수 문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알차게 하기 위해서 한 세트 다 하고 아까 그 세븐 동의어 문제를 대니용 선생님이 멋지게 정리하고 딱 끝 오케이? 자 126번 Denny's furniture is now receiving blank more orders than at this time last quarter A very, B quite, C too, D considerably 제가 시험 후기로 이걸 해드렸고 김대균 990, 리차드 이런 친구들이 채팅에 뜨겁게 했잖아요 비교급 강조부사 그쵸? Considerably 비교급 강조부사 Even much is there for a lot, an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lightly 는 비교급을 꾸민다 오 그래 그래 그걸 보고 어떤 친구가 학원에 전화가 왔어요 아 그렇게 가르쳐 주는 학원이군요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어요? 오시면 되지 우리는 그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잖아요 Denny's furniture는 현재 상당히 더 많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very more는 안 되고 그렇죠 You can't say very more 베리는 원금만 꾸며요 Two more도 That's weird 네 좀 이상하죠 이게 비교급 강조부사 아까 잘 정리해 줬죠 리차드님과 990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거 이거 한번 읽어 주실까요? He is considerably fatter than he was when I knew him 네 내가 그를 처음 알았을 때보다 상당히 살쪘다 I'm considerably fatter 아 원래 그 대니홍 선생님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봐요 아 여러분 대니홍 선생님이 I used to be skinnier 대니홍 선생님이 그 춤추는 거 있어요 그 영상 진짜 막 날아다녀 날라다녀 아 이거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찾아올게요 네 그때 날라다니던 그 나비처럼 날던 시절이 있어요 알았죠? 그때를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127번 부탁드려요 nearly a third of the kinglish distribution centers blank in Seoul and Busan A are situating B situate C are situated D situates 요건 아예 짙게 써놨어요 여러분 화면이 안보여요 죄송합니다 아이 참 대니홍 선생님이 또 춤이 또 아주 멋져가지고 죄송합니다 considerably 거의 그 킹리시 유통센터의 3분의 1이 서울과 부산에 위치되어 있다 위치되어 있다기 때문에 아 situated 수동태가 보기 중에 하나면 대부분 정답 어 그래 채팅이 잘 나오네 그죠 보기 중에 considerably가 비교급 수사인 걸 모르는 사람 많았죠 근데 우리 방송 들은 사람 EBS 김대균 영문법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책이랑 방송에서 많이 했어요 EBS 재방송 아시죠 예 그거 그 오디오 어학당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8번 가보죠 I had a pretty unpleasant blank at the dentist's A permission B quantity C occasion D experience 예 이거는 어 그 치과에 좀 매우 불쾌한 체험이 있더라 거기가 좀 아프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되게 아프게 해줬나봐 그래가지고 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우 채팅 빅미님 반가워요 이런거죠 네 맞아요 역시 그 기본이 돼있으셔서 아마 좀 뭐 하여튼 저 별풍선 리액션도 뛰어나시고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닌 줄 알았어 처음인데 예 그러게 말이에요 해볼까봐요 처음인데 한번 해볼까봐요 엄청난 그렇죠 이게 저 보통 이런 리액션이 쉽지 않아요 짧은거를 얘기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게임하는 사람 게임하는 친구 있으면 다 있죠 예 있겠죠 우리가 게임에서는 엑스피를 많이 보잖아요 캐릭터가 엑스피를 우와 별풍선 99개를 감사합니다 9개를 와 오늘 대표님이신가요 오늘 어떡하지 저 오늘 너무 많이 터져서 그 저 구경님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한데 얼굴 계속 보이시네요 네 간단한 간단한 리액션 한번 부탁드려요 빅미님 아 김태미님 실명 김태미님 네 네 김태미님 감사합니다 네 땡큐 땡큐 좋아요 네 99네 그래도 뭔가 리액션 1% 조금 부족하게 어떠세요 댓글로 1% 조금 부족하게 리액션 해드릴까요 해주세요 네 1% 부족하게 자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성의를 보이셨는데 바로 하고 갈게요 네 오케이 네 네 어 99% 끝 자 귀요미 보여드릴게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자 xp 얘기하다가 좀 말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땡큐 아 우리가 게임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캐릭터를 레벨 1인데 뭐 게임을 해야지 xp를 얻고 right you have to get the xp to level up so 게임에서는 xp로 쓰는 거는 당연히 experience 다 아시겠죠 아 모르는 사람 있으면 xp가 experience experience를 가리키는 말이다 꼭 기억해줘요 알았죠? 게임에서만 xp는 windows xp 말고 예 아 그거는 99년 아 일정이 급한데도 지금 끝까지 안정감 있게 해주시는 댄용 선생님께 박수 좀 줘 그렇죠 129번 부탁해요 this bike is still our first choice for racers especially with its long track record for blank a durable b durablely c more durable d durability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겠죠 그렇죠 명사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면 이 자전거는 여전히 우리 경주자들에게 최우선의 선택이다 제일의 선택이다 특히 긴 트랙 경력에 대해서 결국 뭐냐면 과거의 지속성에 있어서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130번 해볼까요 The company is blank its resources on developing new products A Congratulating B Imposing C Concentrating D Interpreting 이거는 힌트가 온이에요 온 온 온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재원을 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했다 대니홍 선생님이 예전에 먹방도 잘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잘 안하시지만 예전에 물도 잘 드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또 옐로우 마스타시 이게 좀 호박죽 드시면서 살짝 묻은게 되게 예뻤다고 평이 좋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숟가락도 없었는데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 대니홍 선생님이 마무리해 주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그래도 한 페이지에 나오게 약간 축소해 볼게요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All right So I'll read this So sometimes the meter is scratched or the numbers are hard to see If you have difficulty reading your meter please call me at 02-556-0582 Do not attempt to adjust the meter on your own 구개죠? Then question The word adjust in paragraph 2 line 3 is closest in meaning to A. settle B. repair C. balance D. review Okay so adjust is here right? Yeah Yeah So because we have adjust Do not attempt to Do not attempt to 이게 adjust 는 Okay I was telling you earlier but context is important Yeah 문맥이 중요해요 문맥 Right? Especially for these longer ones You can't just look in a dictionary and word for word find the meaning Right? So 그냥 사진을 보면 뜻이 따로 있잖아요 Yeah But in the context it means something different Because what does adjust mean? Adjusted 뜻은 뭐예요? 조정하다 Yeah But If you're looking just for that so moving up down 그러면 Repair가 아니잖아요 Right? Settle 그러면 뭔가 It That doesn't fit either Balanced도 Adjust Adjust를 하면서 결국에는 Balanced가 된다는 것이 있죠 Review는 That's completely wrong But 여기서 한 단어를 replace 해봐요 Right? 교체해봐요 So do not attempt to settle the meter on your own I don't know what that means But Do not attempt to repair the meter on your own 어 고추지 마라 Because here when you're adjusting something is broken So you adjust You're fixing it You're repairing it You're repairing it Don't do it by yourself So in the context Adjust means Don't try to fix your problem Fix or repair Yeah So don't try to fix or repair On your own Call somebody Yeah 좋습니다 박수 박수 내 후기가 맞았지 이놈들아 왜 또 틀렸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알았지? Okay Settle is resolve Right? Okay Settle When you settle something In the dictionary Settle is like 가라앉다 Or you settle down 뭐 이런 것도 있고 So Yes there is a resolve idea But It doesn't fit in the context I mean So context is important 여러분 아까 그 이놈들아 여러분에게 한 게 아니라 그 후기 때 자꾸 그쪽으로 이끌었던 이상한 애들에게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프리카는 좀 적응이 안 되죠? 하여튼 하여튼 자 오늘 You could say 그놈들아 그놈들아 그러면 되겠니 이놈들아 그놈들아 오늘 김부경 트레이너 처음 해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니용 선생님 지금 마음이 급해요 곧 가셔야 되는데 I have time I have time 자 그래서 우리 대니용 선생님의 소감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방송 축하하는데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칭찬 타임을 30초씩 가질게요 약간 시간이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우선 김부경 트레이너 오늘 처음 뵀는데 칭찬을 좀 채팅으로 맘에 드는 사람 한 명 골라줘요 그러면은 퀵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맞죠? 자 시작 칭찬 부탁드려요 칭찬 없네 지금 어떻게 된거야 아까 별풍선 애교 애교가 많으시다 아 큐치하니님 더 예쁘실거에요 분명히 예쁜 사람이 건강하고 애교 많고 예쁘신거 같아요 좋습니다 예쁘게 표현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리액션의 달인 김부경 트레이너님 어우 리액션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대결 평생 기억에 나고 와 평생까지 와 감사합니다 풍선 애교 묘사의 달인 처음이었어요 엄청난데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리액션 하신 분이 없어요 미소가 아름답다 너무 좋은 말이 많은데 한 명을 골라야 돼요 어떡하죠 여기서부터 저는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너무 다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약간 진작을 하시겠지만 오늘 정말 정말 백두산이라고 했나요 백두산 하신 분 백두산 하신 분 오늘 저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정말이에요 처음 겪어봤어요 네 첫방이라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오실까 했는데 네 오셨어요 백두산까지 터졌어 킬로그램님께 킬로그램님 네 그래요 킬로그램님께 킬로그램님께 운동이랑 관련된 킬로그램님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킬로그램님이 별풍선을 너무 많이 쏴주셔서 또 지금 30일 퀵뷰 이용권 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정말 멋진 대니홍 선생님에게로 칭찬타임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니홍 선생님 칭찬해주세요 시작 다 가셨어요 잘생기고 영어도 잘하시는데 성격도 좋으신 것 같아요 늘 건승하세요 식신 식신 대니홍 선생님 지금 건강에 표본이 되셨네요 발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렇죠 발음 좋고 꿀발음 배우고 가고 살아있는 꿀보이스 혼남 영어 달인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10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칭찬은 그냥 퀴즈를 할까 정답 맞는 사람을 어 그래도 좋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대니홍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주시겠대요 맞추시는 분은 퀵뷰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때 우리 아까 방송하면서 포트 나이트를 포틴 나이트를 했잖아요 굿 바이는 어디에서 나온거죠? 굿 바이는 어디에서 나왔더라? 처음에 봤어야 했는데 그쵸 굿 바이 힙업 난 두개 주세요 이 친구 아직 팬이 아니라 지금 처음 늦게 오셔서 굿 바이 굿 가로 음 아 갓 갓는 맞아요 맞아요 갓 맞는데 음 아 아 맞습니다 god be with you 예 토이킹 델까한테 해줄까요? 예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토이킹 델까가 맞춰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에게 퀵뷰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감을 한 말씀씩 그래도 이제 끝까지 들어주셨으니까 김부경님 한번 다시 소감 첫 소감 첫 방송 소감 저 정말 첫 방송인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토이킹 원장님과 그리고 대니홍님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니홍 선생님 늘 이렇게 나와주시는데 한말씀 소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사를 배우세요 동사를 배우세요 아 멋있다 아까 파트 1에서 동사가 이게 영어에서 동사가 50% 이상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부경 삼성 피트니스 요가 트레이너 그리고 꿀바름 EBS 등등 여러 방송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니홍 선생님과 재밌는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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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e with you